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. 혹시 이거 제목 뭔지 아시겠어요? 독! 해본 적 있어의 뜻이에요. 그러니까 장독 때 그 독입니다. 제가 이제 한 지금 퀘스트 올라오는 게 아마 D-35일쯤 전으로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 D-30일 정도 남았을 때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지 대충 알거든요. N수생들은 정말로 작년에 너무너무 겪어서 알고요. 고3 학생들도 아마 지금 느낄 겁니다. 공부 안 됩니다. 어느 정도로 공부 안 되냐면 이렇게 딱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. 올해 1월, 2월, 3월에 내가 공부했던 그 에너지와 집중력과 분량과 지금 한 35일 남은 시점에 공부하는 집중력과 분량이 혹시 똑같나요?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. 학기 초에 비해서요. 지금 현저하게 공부를 안 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N수생들은 작년에 그걸 해봐서 알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해야 되는 마음만 있고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. 제가 이전 이전 KST에 번아웃을 이제 설명한 적도 있지만 이제 딱 30일 정도 정말 독해져야 될 때입니다. 버티고 버티고 승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. 막연하게 야 우리 35일도 버티면 돼 이런 말이 아니고요. 딱 마인드를 좀 좁게 잡을래요. 여러분들 혹시 중간고사, 기말고사 때 우리 학교 내신기간 때 어떻게 공부했죠? 한 3일 정도 그래도 빡세게 공부하지 않나?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막 빡세게 공부했단 말이야.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 3일을 10번 정도만 공부하면 됩니다. 자 3일 정도 내가 빡세게 공부한구나. 중간고사, 기말고사 공부하듯이 한 10번만 공부한다. 그러면 이게 딱 30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.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여러분들 중간고사, 기말고사 한 3일 정도 빡세게 공부했을 때 그 엄청났던 공부량을 생각해 볼까? 만약에 탐구야? 어마무지한 공부 분량을 공부했단 말이야. 이게 저희가 또 한번 계산해 봤죠? 10번을 3일씩 공부했으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. 고1 때 중간기말, 중간기말 4번의 시험이 있고요. 고2 때 중간기말, 중간기말 또 4번이 있고요. 고3 때에는 1학기만 반영하니까 중간기말. 뭐랑 똑같죠? 3년 동안에 공부했던, 내가 빡세게 공부했던 내신기간 공부량과 같습니다. 이게 3일을 10번 공부하는 게 우습게 보실 게 아니라 공부량이 어마무지하게 나와요. 근데 학생들이, 아, 이제 뭐, 벌써 자포자기한 학생도 있고요. 아, 뭐 그냥 마무리하지. 지금 마무리할 때가 아니에요. 지금 우리는 35일의 시간이면, 제가 30일이라고 해 볼게요. 아, 내가 중간기말처럼 만약에 공부했으면 3일씩 10번의 공부가 더 넘게 나오는 기간이고 그럼 내가 3년 동안에 내신 공부했을 때 빡세게 공부한 기간 합쳐놓은 거랑 같은 기간이구나. 그러면 탐구 같은 과목은요. 두 바퀴 이상 돌릴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. 영어는요? 절평이죠. 제가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에 한정할게요. 영어는 절평이다 보니까 친구랑 공부를 내가 비교할 필요도 없잖아요. 내 공부량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여러분들 중간기말, 중간기말, 1학년, 2학년, 3학년 이렇게까지 내가 내신 공부할 때 초집중했던 공부량과 같은 공부량이 나옵니다. 아니, 근데 왜 벌써 마무리를 질려고 하십니까? 그래서 3일을 10번을 공부해라. 내 3일은 내가 중간기말 때 공부하던 그 분량과 목표량을 가지고 공부하겠다. 말도 안 되게 엄청난 공부량이 나오니까 꼭 성공하시길 바라요.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제 인생에서 선생님, 가장 독하게 산 적 언제예요? 라고 이제 저희 연구실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. 내 인생에 내가 가장 빡세게 3일 동안 진짜로 열심히 살아본 적이 뭐일까? 예를 들어, 군대 갔을 때 이런 거 빼고요. 저는 군대도 쉬는 데 나왔지만 제가 기억나는 게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기철아, 너 수학 90 넘기면 아빠가 시계 사줄게. 나 이게 내 인생을 정말 바꿔놓은 아빠의 선물이자 제 인생을 바꿔놓은 공부거든요. 제가 사실 수학 진짜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등수는 안 나왔지만 진짜 공부 못하던 제가 아버지께서 90점을 준 이유가 맨날 수학 보면 60점 이렇게 나왔거든. 나 그때 공부 안 가지, 기억나. 3일 내내 공부해서 그때 87점인가 나왔거든. 근데 아빠가 사줬어요. 90점 안 넘었지만 왜? 기특하거든요. 제가 그게 갑자기 기억나는 게 아 맞다, 3일의 공부량이면 이게 엄청난 공부량이 나오는데 또 이제 학생 중에 선생님 그건 초등학교 때 얘기잖아요.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건 아 그래도 60점대였던 제가 87, 88점 나왔던 건 3일 동안에 미친듯이 공부해서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 인생의 어 정말 인생 역전의 계기였거든요. 그 다음부터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아 내가 한 3, 4일 빡세게 공부하면 뭐라도 웬만한 시험 보겠네. 이게 특히나 고등학교 때 비슷하게 바랬거든요. 고등학교 내내 물론 내신 때 빡세게 공부했습니다. 그 다음에 막판으로 가면 공부 안 하는 건 저도 알아요. 여러분들 얼마나 집중이 안 되는지 압니다. 근데 이걸 35일을 공부하자 이런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. 나 중간 기말 공부하듯이 3일만 빡세게 한다. 근데 10번만 결과가 완전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자 남는 기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.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는 절평이니까 등급이 하나 이상이라 두 개 이상도 올라간 학생들이 나왔거든요. 매해 막판까지 버티고 버텨서 꼭 승리하는 수능 되시기를 바랍니다. 응원합니다. 공부에 불 Zack